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잖아 절대 남편이 눈치채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속이는 겁니다 나 대여자인 지선 하나밖에 없어 몰라?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 두 사람은 어떤데? 행복한 쪽이야, 쇼인도야? 마음을 주진 않았으니까 너 또 타던 거야? 다 오늘 아직 모르지 눈치챘나?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어떻게 돌려줄까?